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린 하나의 교대 내려주소 얼마냐 눈물 떠 놀라여 듣나 잘 있으라 다시 만나요 잘 가시라 다시 만나요 봄비도 소리칩니다 안녕히 다시 만나요 봄비도 소리칩니다 한라에서 뵙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살려니 한민족 한결의입니다 좋은 강당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도 이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 손에서 잡고 본인의 노래를 부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모 형제의 땅에 서로 찾고 부르면 동일하도록 동일하도록 불러 또 하며 때려 뜯다 잘 있으라 다시 만나요 잘 가시라 다시 만나요 봄비도 소리칩니다 봄비도 소리칩니다 봄비도 소리칩니다 안녕히 다시 만나요 봄비도 소리칩니다 봄비도 quan permit 봄비도 소리칩니다 네, 이상으로 새마을회 경로잔치를 위한 임진강예술단 공연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따뜻한 복수를 보내주신 우리 어르신들과 오늘도 행사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새마을회와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분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아버님, 어머님, 여러분, 여러분들 북녘당의 저희 부모님복까지 합쳐서 오리오리 건강하시고 만수무감하세요. 고맙습니다.